TJB 조혜원 최은호, 김철진 취재기자와 성낙중 윤상훈 영상기자가 보도한 여행용 가방 학대 사망 9살 아동 연속 기획 보도가 모교 언론인 클럽이 수여하는 2020년 모교 언론인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TJB의 연속 기획 보도가 아동 학대 심각성을 전 국민들에게 알렸을 뿐 아니라 당국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부상으로 받은 급렬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해 학대 아동 쉼터에 있는 아동들의 의복 구입에 사용기로 했습니다.